한파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포항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말 그대로 최강 한파였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풀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한낮 기온이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한해를 드러내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0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울진이 11도, 영덕 10도, 포항 12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6도,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 내리는 눈도 내일이면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고요. 그 밖의 예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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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